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2024년도 지구과학원 수능 대비 오지 모의고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사실상 시즌1부터 시즌4까지 모든 시즌을 아우르는 그러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오지 모의고사에 대한 특징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교육과정 및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자입니다 현재 우리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고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수능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과 범위 밖의 선 넘는 내용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대비에 있어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나 항상 제일 신경 쓰고 제일 조심스럽게 하여간 염두에 두는 것이 여러분들을 선 밖으로 몰아낸 다음에 쓸데없는 그러니까 수능 대비의 입장으로 볼 때 조금 쓰잘되게 없는 내용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되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볼 때 또는 내용상의 호기심이나 궁금증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알아보고 싶은 어떤 호기심이 들 수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수능 대비에 위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우리들이 달려나가는 입장에서는 특히나 수능 날짜가 많이 남지 않은 시기일수록 그런 선 밖의 내용에 대한 공부는 사실상 지구과학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한 학습 시간에도 나름의 조금 마이너스 요소로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언제나 선 안의 문제를 출자한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문제의 자료나 상황 자체는 어? 이거 뭐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할 요소라든가 문제 답을 찾아나가는 나름의 어떤 사고 과정이나 추론 과정이 교과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수능 기출 평가한 기출 문제의 응용 및 변형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를 조금 바꾸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기출 문제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교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빈출 주제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질문 형태를 달리 하기도 하고 그치? 그리고 어떤 주제는 어떤 개념은 문제가 차근차근차근 발전되는 양상을 띠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수능 난이도가 높아지고 문제나 상황이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되는 과정들에 대한 경향성을 잘 보면 이제는 여기까지 나왔어 그러면 앞으로는 그 다음 단계 어디까지 건드려질 수 있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또 심사숙고하고 고민을 해서 문제의 상황에 반영해서 출제하기도 한다라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EBS 연기구제의 응용 변형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BS 연기구제는 현재 시즌1이 제작되고 강의가 촬영될 때까지는 EBS 연기구제 중 수능 특강까지만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수능 완성은 아직까지는 출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좋아 그리고 EBS 연기구제 절대 여러분들 등한시 하지 마시고 어쨌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즉 수능을 출제하는 그런 기관에서 감소를 거친 내용들과 문제들로 구성된 아주 좋은 양질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꼭 직접 풀어보고 정리 끝내주셔야 되겠고 거기서 응용되거나 변형되는 조금 더 한 걸음 두 걸음 더 앞서나가는 내용에 대한 것들이 이 안에 어느 정도 녹아있고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이제 이 말씀도 드릴게요 지금 출시 시기가 2022년 5월달에 지금 시즌1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3학년도 6월평가원 모의고사 및 9월평가원 모의고사는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신 완전 따끈따끈한 최신 기출문제 즉 2023학년도 6월 9월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게 이제 시즌1의 어느 정도의 조금은 약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에 대한 어떤 나름의 예언 예측 예견 그런 어떤 맛보기용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자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더 해보도록 하고 심리형의 탐구활동 문제 및 고난도 문제 이런 것들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또 원하고 찾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의 요구에 걸맞게 그런 새로운 형태의 문제나 난이도 높은 문제 또한 준비를 했고 단 모든 문제의 난이도가 말도 안 되게 다 높진 않아요 일단 20문제 한 회당 20문제의 구성은 온전히 단원별 주제별 출제 문항수의 비율을 실제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패턴들을 다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을 가혹하게 구석탱이로 몰아놔야 돼 벼랑 끝으로 몰아놔야 돼 라는 생각하에 쉬운 개념에 대한 단어는 빼버리고 난이도 높은 어려운 주제들만 왕창 쓰셔놓고 그렇게 문제 구성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밸런스는 맞추긴 해요 단 난이도는 좀 높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여태까지 풀었던 과거의 기출문제 그리고 EBS 연계유자의 문제나 그런 상황들의 비교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되어서 또는 N수생 여러분들이라면 많은 경험치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학력평가라든가 여러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의 그때 느낌보다는 조금은 더 빡빡함을 많이 느낄 것으로 아주 많이 예상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 선생님 시즌 1이면 뭐 아직은 좀 더 몸풀기 아닙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시겠죠? 시즌 1, 2, 3, 4가 난이도 순으로 배열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언제나 우리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고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건 단순히 맥락 없이 근본 없이 사연 없이 이유 없이 난이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완성도 높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되고 필요할 만한 문제들을 잘 구성해서 이전까지 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경험들을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번쯤, 두 번쯤, 세 번쯤 여러 번 반복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다가 보면 난이도가 높아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조금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시간에 대한 조절을 잘 못해서 시간 제고 풀었는데 시간 내 말도 안 되게 못 푼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평소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높이고 만약에 내가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됐을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런지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한 어떤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사실은 또 커요 오케이? 그래서 단순히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데만 치중한 건 아니지만 꽤나 난이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개념학습이 덜 됐거나 기출분석이 안 됐거나 EBS 연계유자의 문제를 안 풀어봤거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 요구되는 학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을 땐 문제 꽤나 빡빡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릴게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다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 틀려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으면 본인이 그거를 모른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한다고 어? 내가 지금 이 내용 공부한 지 한 두 달 지났으니까 난 얼만큼 까먹었겠다 그런 생각 안 한다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상황의 직면을 봐야 어? 내가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답이 안 찾아지네 아 이런 암교소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것들을 챙겨서 보완해낼 수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나온 김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문제를 풀고 느끼는 감정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왜? 각자의 학습상태가 다 다르거든 이해 가시겠습니까? 개념학습이 덜 돼 있고 우리 유형별 자료 분석에서 했었던 수준의 나름 난이도 높은 그런 상황판단과 해석에 대한 연습이 덜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 이거 선 밖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은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아직 개념학습이 덜 돼 있거나 특히 EBS 연기 규제를 안 풀어봤거나 암기 요소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거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 단연간의 경험으로 볼 땐 아 이거 너무 지엽적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 농담하는 게 아니고 EBS 연기 규제에서 묻는 똑같은 암기 요소를 물어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어떤 암기 요소를 물어봤었는지 EBS 연기 규제를 풀 때 어떤 암기 요소가 있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점검 또한 이 오진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하실 수 있다 오케이? 절대 지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본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틀렸을 때예요 그잖아요 그냥 그 내용을 알아서 답을 쓴 친구들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본인이 알고 있고 특히나 암기 요소에 대한 걸 묻는 건 생각해서 답 쓰는 게 아니거든 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답 쓰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 문제가 낯섰는지조차 잘 사실 기억을 못 해요 편안하게 푼 친구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암기 요소의 증발로 인한 실력 저하를 한 번쯤 일깨워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금 챙겨나가고 보충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문제도 그런 암기 요소라든가 난이도 높은 고난도 문제는 출제가 돼요 수능 문제도 딱 받아보면 이거 선 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 없을 것 같습니까? 되게 많아요 당장 평가원 모의고사만 해도 그렇고 EBS 연규제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걸 우리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선 넘었다라고 투설될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아직은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또 다른 세상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같이 해보자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점수에 너무 일히 일히 하지 마시고 본인의 부족함을 일깨워주는 기회를 잡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거 아무도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본인이 부족한지 아닌지 잘 모른다니까요 OMR 답안지도 있고요 해설지도 제공됩니다 실제 시간 맞춰서 실전에 걸맞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좋아요 그리고 채점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 채점 서비스가 뭐냐 자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신청하시면 이제 내 강의실로 들어가시면 딱 페이지가 열리잖아요 여기 밑에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끝머리에 채점 서비스 요게 있습니다 요걸 딱 클릭하시면 시즌1의 1회 1번부터 20번까지 본인이 쓴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해 주신 데이터를 통해서 대략적인 등급 구분 점수 등급 컷이 이제 산출이 되고요 어떤 문제를 어떤 보기 때문에 많이들 틀리고 많이들 실수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조금 등한시했는지 또 어떤 부분을 어려웠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또 취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취합된 데이터는 이제 이 후속 시즌에 대한 문제를 만들 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파고드는 문제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시즌1에는 내가 이런 부분을 틀렸지만 그와 비슷한 조금은 더 응용되고 변형된 시즌2의 문제가 들어있을 땐 이번에는 내가 이걸 잘 풀어냈다라는 나름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여러가지 장치들을 또 마련을 해요 그거 무슨 소린지 이해 가시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시즌이 거듭되고 여러분들이 학습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루어질수록 어느 정도의 실력 향상을 가치금 느끼고 좀 더 발전되어 나가는 본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만들 때 많은 소스가 됩니다 오케이?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모바일 우리 모의고사 봉투 있죠? 봉투 뒷면에 QR코드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QR 빡 찍으면 그냥 팍 페이지가 나옵니다 로그인 해가지고 바로 그냥 답안 입력해 주시면 돼요 좋아 자 그리고 이제 시즌별 구성은 시즌 1부터 4까지 있는데 모든 시즌 총 4회씩 아 모든 시즌 4회씩 총 16회로 구성이 됩니다 각 출시 시기는 5월, 8월, 9월, 10월 자 8월에 출시되는 건 6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완성까지 반영이 된 상태가 되겠고 9월에 출시되는 건 9월 초에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르지만 사실은 9월 한 중순쯤이면 이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많은 것들이 사실 저 시즌 3에 반영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들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문제를 빡 만들고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많은 이렇게 소스들을 좀 확보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2023학년도 수능 대비에 필요한 모든 소스들이 다 공개된 뒤에 마지막으로 제작되는 게 시즌 4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뭐 여기는 뭐 수능 완성도 없고 평가원 모의고사도 반영 안 됐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년 아끼다가 뒷붙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유연별 자료무석 할 때도 강의에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진짜 이게 그 사연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그거 진짜 구구절절한 사연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굳이 여러분들의 현재 학습에는 도움되지 않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잡소리죠 시간 대응형 소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는 건데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시즌 1이 나가 근데 이거는 지금 시기보다는 조금 더 한 템포 뒤에 애들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개념이 조금 더 더 완성된 다음에 실력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 내보낼까? 라고 해놓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6월 9월에 바로바로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많았거든 근데 일단 시험지에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 이거 우리가 했던 문제인데 라고 얘기해봐야 뭐 우리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주냐고 그래서 아끼다 똥된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아낌없이 뿜어내도록 여러분들에게 문제들을 아낌없이 펼쳐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아끼는 게 있긴 해요 시기상 그리고 문제 난이도의 어떤 점진적인 부분에 대한 측면도 있긴 하거든 그렇다고 무턱대고 시즌 1부터 4까지 난이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고 생각하진 말아주시고요 오케이? 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즌 1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문제가 시즌 2에서 조금 형태와 어떤 질문 방식을 달리해서 재구성될 때 있습니다 왜냐? 한 번 제시를 했지만 너무 많이 틀렸어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완한 다음에 어떤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비슷하게 구성된 문제가 출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즌 내에서도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1회에 있었던 어떤 형태의 문제? 아...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음 회차에 이렇게 요소요소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풀고 단 맞추고 채점하는 짓은 하지 마시고요 한 회에 대한 문제풀이가 끝나면 그에 대한 분석 다 끝내고 해설관이 듣고 다 정리 끝낸 다음에 다음에 자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아서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조금 더 후속 시즌에 문제를 풀 땐 조금 더 완성된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시즌 별 난이도는 저희들이 조절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어떤 능력 밖에 문제고 시즌1 지난해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즌1이 지금 난이도가 평이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풀다 보시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실제 활용법은 일단 풀고 검토하고 OMR 다반 작성까지 30분 내에 끝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OMR 다반 작성도 다반인데 전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검토 여러분들이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풀어요 그럼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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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맞춰 이거지 풀고 검토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나서 검토하는 건 오로지 시험 볼 때만 해요 시험 볼 때만 그리고 시험 볼 때도 두물게는 시험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다 풀었으니까 그냥 엎어서 자는 분들도 계세요 검토 안 한다고 대부분 하겠지만 이 검토하는 연습 또한 여러분들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30분 시간 맞춰서 꼭 풀어야 되고 OMR 다반 작성까지 해보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진짜 실전에 걸맞는 연습을 해보는 경우가 물론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이렇게 치르거나 뭐 학원에서 이렇게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과 7월 10월 학력평가 이렇게 4번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실전에 임하는 어떤 상황 아주 긴 시간 동안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상황에 대한 실전 훈련의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아 그래서 이 탐구 과목의 지구과학 1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을 맞춰서 풀 때 신경 써야 될 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평소에 문제 푸는 평균적인 속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 내가 5번까지 풀었을 땐 대충 몇 분이 났고 10번까지 풀었을 때 몇 분 정도 됐고 또는 뭐 세번째 페이지까지 풀었을 때 대충 몇 분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의 어떤 평균적인 속도를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상황에서는 평균적인 어떤 속도 페이스보다 조금 빠르거나 조금 되게 늦거나 그럴 때 있잖아 빨리 풀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평소보다 많이 늦어지면 당황되겠지 긴장되고 어느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거나 또는 완전 하얘지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해돼? 그래서 본인이 평소보다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조금 속도가 늦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읽고 최선의 방법으로 답을 찾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못 푸는 문제 없이 어쨌든 OMR 카드를 작성을 끝낸 다음에 답안 제출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대처 능력도 한 번쯤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제일 큰 문제는 본인의 평소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되게 많이 늦은데 지금 늦었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큰 문제거든 열심히 풀었습니다 어? 그런데 다섯 문제가 남았는데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러면 지금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검토하는 것까지 시간 남았다고 해서 그냥 딱 쓰고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조금 사고 과정의 어떤 순서라든가 경로가 되게 다양한 문제 있잖아요 생각할 게 많은 그런 것들은 중간에 한번 삐끗해서 잘못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 그런 문제는 문제 읽을 때 아예 표시를 해놓고 검토할 때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과제에 대한 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특히 OMR 카드 작성할 때도 답안 마킹을 다 끝냈는데 19번에서 끝났어? 이런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치? 평소에 한 다섯 개의 어떤 문항 번호 단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체크하는 것도 습관을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본인만의 어떤 문제를 풀고 검토를 하고 OMR 카드를 마킹하는 데까지의 어떤 나름의 일정한 루틴? 그런 것들을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본인만의 어떤 그런 루틴을 만들고 딱 그 정해진 틀에 맞춰서 실전에 걸맞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채점 후 해설지를 통해서 1차적인 내용을 점검해 주시고 해설 강의 보셔야 돼요 제발 부탁했는데 해설 강의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 강의를 보셔야 앞서 얘기했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 이건 좀 손 놓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너무 이거 굳이 이런 거까지 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들이 왜 문제를 이렇게 구성했고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 과거에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이 정도 건드려줄 수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거든 해설 강의에서 그래서 해설 강의를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과 이 상황들을 공부하는 왜 공부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가열차게 열심히 이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는 나름의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설 강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해설지에도 나름 열심히 저희들이 내용을 담아두었지만 뭐 아시죠? 해설 강의 안 보면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의 50%도 못 챙겨가는 거예요 해설 강의를 들어봐야 왜 고작 20문제 해설 강의가 이렇게 길까를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하나 빈틈없이 꼼꼼하게 내용들을 설명하고 해설지에 담아둘 수 없는 더 많은 내용과 사연들을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저의 나름의 욕심이 담겨있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해설 강의를 보셔야지 이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한 완벽한 공부가 빈틈없이 될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저기 혹시나 주변에 문제 풀었는데 너무 문제에 상처 많이 받고 내상을 크게 입으신 분들이 혹시나 계시면 꼭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이지 이거 해설 강의를 아니 안 봐도 되는 거면 이걸 왜 찍겠어요 이해되지?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어요 우리 열혈오지교 신도 여러분들이 널리 이 내용들을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점수도 중요한데 점수 잘 받고 기분 좋은 게 제일 좋죠 제일 좋긴 한데 목적을 그렇게 두자고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열심히 그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물론 때로는 잠깐씩 흐트러질 때도 있고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 누구나 그런 거야 현명하게 잘 이겨내고 극복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조금의 빈틈 조금의 어떤 부족함을 이 문제들이 일깨워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틀렸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와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었구나 느낄 수 있잖아 그쵸?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네 라는 걸 느끼면 약간의 어떤 좌절감이나 상실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 우리들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저 위쪽에 어딘가에 펼쳐져 있긴 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본인의 현재 위치가 이 오즈모익사의 점수로 완벽하게 딱 본인의 현재 위치가 결정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맞지? 하지만 어쨌든 우리들에게 원치는 않았지만 생길 수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한 번씩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보충해내는 그런 과정에 대한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아시겠죠? 절대 점수에 상처받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아 나는 이게 지금 나한테 부족했구나 이 암교서를 내가 까먹었구나 와 이런 자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까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채워나가는 공부를 시즌 1부터 차근차근차근 같이 한번 까보도록 하자고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아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학습을 잘해요 기출분석도 잘했습니다 EBS 연계규제도 잘 풀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유형별 자료분석은 2023학년도 컨셉이 좀 이전과 달라진 거 아시죠? 이전에 충분히 공부를 했어도 유형별 자료분석에 대한 내용들과 그런 난이도 높은 상황에 대한 폭넓은 고민 연습들을 해보고 모의고사 들어온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 제가 감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모의고사가 지금 시즌 1부터 진행되지만 유형별 자료분석도 있고 여름 시즌에 진행되는 실전 문제도 있고 가을에 파이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저희들이 준비한 커리큘럼상의 컨텐츠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수능 전까지 여러분들을 진짜 지구과학 원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완성된 어? 완성된 어떤 그런 뭐라가지? 하여튼 완전체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뒤따를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를 열심히 극복해내고 이겨나가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저희들 열심히 준비해서 제공하는 모의고사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그럼 저는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일단 하고 1회 해설 강의에서 찾아옵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Demonstres